공룡기업 아마존이 이번엔 부동산 중개시장으로까지 진출합니다. 고객 확보를 위해 아마존을 통해 주택을 소개받고 구매하는 이들에겐 5천 달러 상당의 파격적 지원까지 이뤄집니다.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아마존이 주택중개업체인 리얼로지와 제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얼로지는 콜드웰일 뱅커, 센츄리 21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주택중개업체입니다. 아마존은 리얼로지와 협업해 턴키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택구매 희망자들이 아마존 홈페이지에서 턴키 포털로 가면 곧바로 리얼로지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구매하려는 주택 유효이나 입지, 가격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리얼로지 중개인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또 턴키로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5천 달러 상당의 아마존 홈서비스와 상품들이 무료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페인트칠과 대형 벽거리 TV 설치 등의 서비스 외에도 아마존의 각종 스마트홈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턴키 서비스는 우선 LA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과 시카고, 와신턴 DC 등 15개 주요 대도시에서 먼저 시작될 예정입니다. 턴키 서비스